지금서부터 만두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만두소 준비입니다. 강고기에다가 두부 으깨서 넣고 숙주나물 삶아서 다지고 당면도 삶아서 다지고 당근 양파도 다지고 대파도 다지고 만두소 재료입니다. 김치는 내폴기를 꺼내서 요거 김치만 다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두소 준비 끝! 우선 일단 영상 하나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양념섞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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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on 숙주나물, 김치, 파, 당근, 두부 해서 6가지 섞어서 당면 속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두 빗기만 하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먹는 만두소 일단 영상 찍고